네, 권총 들었어요. 한번 해봐 너 지금 존나 불안해 운전하는게 차 지나가요 오른쪽에 세웠다 오오 뭐야 어 쏜다 자 앞에 건물 앞에 건물 어 거기있죠 형 만나요 형 빨리 가주세요 나이스 돈에 판자칩 들어갔다 네 한 명 받을 판자칩 문 열림 바위 확인 바위 왼쪽으로 빼는 중 그 12 15방향에 또 기는 것도 아웃 한 대 더 3대 2인데 아까 제가 브리핑한 쪽에 두 명 같은 팀이었거든요 나이스 쟤네 무조건 한 대 아 자살하려고 왔네 킬 안주려고 경기적밖에 사망 어 걔다 전판에 나 죽인 새끼 다 만나네 여기서 저희 능선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따 발견 아 다른 애한테 다운 즉 폐차 쪽 140방향 폐차 어 폐차 확인 폐차 확인 폐차 두 명이요 어 한명 오른쪽으로 빠짐 폐차 기절 저는 오른쪽으로 무시할게요 여기 SW를 무시하고 컷? 어 나이스 걔네 컷 걔네 컷 한명 기절 한 명 기절 네 이거 905방향에 능선 위에도 있거든요 205 오 잘 맞췄다 초록집 초록집 살리는 중 한명 더 와요 한명 더 와요 초록집 뒷쪽 한명 저 앞에 저 앞에 한명 더 있어요 건물안에 나이스 나이스 살릴게요 제가 오른쪽으로 돌아갔어요 어 쏜다 저쪽집 그 아 요쪽집 네네 안내로 가야 하나 진짜 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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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세명 세명 나이스 123명 그 산쪽에도 있을 것 같은데? 싸우는 거고요. 아까 그 버기랑 걔네들 있었는데? 어허 나이스. 한명 더. 아쉽다. 개비쳤는데. 한명 뛰어오네요. 자기장 밖에서. 어. 컨.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. 지금입니다. 하나 더. 나무. 나무. 도란이라 내가 뒤로 돌아줄게. 네 아 그럼 친구들이 없어집 나이스 또 창 못 깬 소리 퇴입니다 저 0개요 키트 하나에 상자 2개 있어요 그 다음에 진통제 한방우 아니 이건 너무 하심 아니에요?? 새로 키트 떨궈드릴께요 ute cafe